오늘의 드림으로 금요 기독군모임 집회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악하고 금한 세상 미혹많고 유혹많은 세상에서 모든 그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밤도 기독궁 모임 집회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세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가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불어집는 기도가 다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셔서 이 땅의 기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질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심령 한 심령 두루 감찰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지요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좋아요 주시기를 권하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던 우리 찬양 드립니다 고생 세상에서 실패하던 우리 찬양 드립니다 고생 세상에서 실패하던 우리 찬양 드립니다 고생 세상에서 실패하시며 그 손 곱창을 가려라 누가 바른 손을 걸어갈 때 그 손 곱창을 가려라 주가 잠든 나를 내게 주시니 그 손 곱창을 가려라 그 손 곱창을 가려라 그 손 곱창을 가려라 주가 잠든 나를 내게 주시니 인도하세네 그 손 곱창을 가려라 내가 바래도 따라가려라 그 손 곱창을 가려라 내가 저 안에서 길이 설리려 그 손 곱창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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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머리 밸러서 죽는 곳으로 그 손목장은 간절어 그 손목장은 간절어 그 손목장은 간절어 주만 등지고 인도하세 그 손목장은 간절어 그 중 세상에서 실패하면 그 손목장은 간절어 모든 길을 가다가 힘을 꺼내리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내 손목장은 안 열어 순간을 지키자 인도하세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누가 많은 선을 받을 때 내 손목장은 안 열어 순간 참여 나를 내게 주시니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내 손목장은 안 열어 순간을 지키자 인도하세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내가 바래지 않아 가려면 내 손목장은 안 열어 내가 좌에 승진이 설리네 내 손목장은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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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과 작동하는 거로 순간을 지치면 빈도 안 되네 달성과 작동하는 거 내 자리지 내 유체하겠지 공격할 때 내 손도 작동하는 거로 나의 몸을 벗어 죽을 보셔라 내 손도 작동하는 거로 내 손도 작동하는 거로 내 손도 작동하는 거로 순간을 지치면 빈도 안 되네 내 손도 작동하는 거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각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응대하시고 능력을 응대하시고 능력을 응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충만하고 불어쓰고 단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대로 제지한 모습이대로 무력한 모습이대로 무지한 모습이대로 주님 맞습니다 우리 한 시간 저희들의 저희들의 기도를 담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를 물멍듯이 부어주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에 살아잡힌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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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 우리 아버지 않은 영현이 놀라게 되었으며 여기에 모든 아버지의 영혼을 훌륭하게 하셔서 모든 감독원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대상의 예매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대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 Greeks 이한 천하 음식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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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아 불러 역사성을 감사하기도 온 말씀의 불러 역사성을 감사하기도 각가지의 은사로 우리를 살아나 봐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도 그저 왔다가 그저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냥으로 성냥으로 주관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죄악에 침묵과 울테니 그 손목 자금 만져라 나만 힘들어서 철랄노처럼 그 손목 자금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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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 말서부터 11절 말섬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섬 우리 함께 천천히 큰소리로 봉독드립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제목만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내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도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전신 전력을 다 쏟아붓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생 정말 생명의 그 길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을 안 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신앙이 믿음이 그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이 학물이 고도로 올라가고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과학과 의학과 모든 분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숨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축하록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 기도하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저부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란을 당하는데 10일 동안 그 한란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 10일 동안을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한란을 잠시 이기려고 하늘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섬기고 죽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가만히 보면 영혼 없는 애완동물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이 없어도 개새끼한테 고향이 새끼한테 바치는 것은 그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에 앉고 고양이 앉고 다니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고 참 그러니 여러분 말세가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단골 세탁소 집을 갔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는 막 펑펑 울고 있어. 아니 왜 그러시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냐고 그렇게 한참 울더니 눈물을 닦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강아지 아들이 미친놈아. 말은 안 했어. 속으로만. 그게 미친년이지. 그래. 그게 집사예요. 아니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죽었다고 그 펑펑 굽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강아지 사랑하는 거 반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쏟고 희생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세탁소 하지 않게 하고 큰 기업체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가 참 엉뚱한데 모든 사랑이 빠져가지고 엉뚱한데 우리 관심이 다 집중돼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우린 어때요. 늘 공허하죠. 늘 흐망하죠. 늘 마음속에 그저 불안이 닥치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달픔과 무언가를 자꾸 갈망하는 것이 안에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면요. 그 무엇도 세상 것이 여러분 아쉬운 것이 없고 세상 것 갈망할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가 다 그걸 충족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을 다 채워주시니까 예수님 한 번만 우리가 붙들고 모시고 살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집중적인 역사를 해주시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 다 아시면서 해결을 다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장차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10일 동안을 너희가 특별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10일 동안을 못 참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면 영원히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인생이 길어야 요사이는 이제 또 옛날에는 뭐 70이요 80이요인데 지금은 인생이 길어야 100이요 그렇지 여러분 100년 동안을 산다가 갈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는 수억 년 동안 영원히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버리고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를 택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나면 주 예수와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 아멘 세상과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강신자 같다 강신자 강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사랑을 해도 죽도록 사랑하잖아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하시는 남편 아내를 사랑해도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온 전념을 다 해서 사랑할 때에 남편으로 아내로 또 반사적인 사랑을 우리가 또 받게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식어져가지고 정말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한탄스럽고 한심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저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아멘 아멘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비당줄 끝이 잘하는데 주일승수 제대로 안하지 또 감사생활 제대로 안하지 봉사생활 제대로 안하지 십일도 떼묻기러 그냥 밥 먹듯이 하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전혀 안해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부부간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와이퍼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염장을 질러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그냥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해대면 여보 사랑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도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런 거예요 입으로 말로는 뭘 못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냥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비달경 같은 이야기를 하고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신앙 추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세요 하루를 믿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여러분 검은 보아를 다 줘도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 아멘 안 바꿔 여러분 돈을 백만불 준다고 여러분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멍청한 사람은 또 바꾸겠죠 아이고 백만불 생기는 게 어때 백만불 쓰고 죽는 게 낫지 막상 그 백만불 금었지만 후회가 막급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 생명을 어떻게 사 아 그렇지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모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분야가 발달해도 돈 가지고 우리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정주영 씨 같은 분 김우중 씨 같은 분 이런 재벌들이 왜 죽었겠어 이병철 씨 같은 분 돈 가지고 생명을 사면 되는데 계속 연장해 가면 되는데 그런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기뻄이 넘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살아봐요 내가 행복해 아멘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아봐요 같이 사는 에이 이놈은 그냥 왼수 자는 것만 봐도 밥 먹는 것만 봐도 이가 갈리고 그렇게 해봐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그런데 그냥 잠자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저 그런 것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면 내 안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함께 생활하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라고 담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 비밀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바로 고린도 전서 앞에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 십자가 속에서 무공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지는데 그 여러가지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 하목해되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당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내가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원죄를 그리고 또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진 모든 자범죄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해결을 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나는 죄사함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 죄를 다 우리가 해결하는데 그럼 죄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는 대로 죄를 해결할 수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면 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가 진 모든 죄가 낱낱이 저 우리가 TV 화면을 보듯이 스크린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세미하게 그걸 촬영을 해놓으셨는지 야 이거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고무줄놀이 할 때 면도칼 가지고 서울 지나가면서 탁 고무줄 끄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야 이놈아 너 국민학교 다닐 때 여자아이들 이런 고무줄 끊고 다닐지 오리발을 못 내밀어 왜 화면으로 착 정거를 보여주시니까 아 그런데다가 그냥 동네 누나들 우물에 물길러러 오는데 그 누나들 괴롭히려고 엉덩이를 만하게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신문지를 딱 뜯고 흙을 싹 덮어놔 이 누나들이 물동이를 끼고 가다가 퍽 빠지니까 그냥 나자빠져 물동이 도까지 다 깨버리면 집에가 막 야단을 맞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깔깔 그리고 흉이 그리고 그거까지 다 촬영을 해놓으시고 아니 뭐 안 해놓으신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버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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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결의 영이 임하면요 눈물 콧물도 그냥 누른 콧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게 몇 날 며칠을 울어도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이야 참 그러니까 그렇게 말끔하게 해결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한지 아멘 그때부터는 지저귀는 새의 소리를 들어도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도 또 여러분 서쳐가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이게 천국이야 천국 아멘 그게 바로 달라지더라니까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죽게 살게 물론 노력은 내가 해야 돼요 노력은 추라이는 내가 해봐야 돼요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정말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셨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해 그러면 첫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해계의 역사가 이만이까 그 죄를 다 해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놀라운 제사함의 역사가 내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몸으로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죄로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무덤 내려가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다메스토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비밀이 죄사함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죄로 말한다면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최고 계수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가 막 처단하는 일 세대반 집사가 돌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을 때 그래 너는 당연히 돌맞아 죽을 사람이라 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자꾸 살았다고 네가 정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수없이 저절렀는데 그거 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담의색도상에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십자가를 멸시하고 그토록 십자가를 숭상하던 종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앞장을 서서 오히려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죽다라 충성할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각가지의 치료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만은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각가지의 질병을 다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았음으로 우리는 각가지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여러분 뭔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안 좋은 것을 손으로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작에 달린 그 십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러지죠 계속 100번 200번 500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가난이 다 물러갔다 저주가 물러갔다 실패가 물러갔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부러지지면 나를 괴롭히는 과학을 잡고가지고 흔드는 이 귀신이 바로 예수께서 딱 채찍에 맞았음으로 쫓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보혈로 자꾸만 기도하면 십자가에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타납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날마다 어디 몸이 아프고 제가 손을 얹고 스스로 기도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더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은 나는 나음을 입었더더 그렇게 여러분 10번 20번 하면 신기하게도 그 아팠던 통증이 싹 사라지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도 안되는 것이 믿음 생활 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따져봐 말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마라 니까 말되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성경 66권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썽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이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크신 이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다 말이 돼요 안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다 그 무덤 속에서 해치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다 말이 돼 말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돼 못 봤는데 본 사람은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은 오늘 이 밤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본 분은 집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참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하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제발 주기도음은 그건 하지 맙시다 내가 중1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똑똑했던지 내가 7살 때 중1학교 반사님 보고 선생님 이제 주기도음을 하지 마세요 왜 아니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도 토끼를 기르는데 토끼도 크시기 하니까 토끼가 그 새끼를 낳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이 됩니까 이거 주1학교 반사가 죽을 지경이 땀을 흘리는 거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7살 먹었는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렇게 따져댔던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했는데요 어느 날 성령이 탁 임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지 아니 예수님이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낳았으면 그건 사람 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다 욕에 믿는 짓이라니까 아멘 아니 순간적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와 똑같고 사람과 똑같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시니까 요단강도 그냥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그냥 살려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떠있는 태양도 막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든지 할 수가 있다 아우 그렇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들어오니까 바뀌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에 홀라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젊은 사람이 아깝게 됐다 아깝게 됐다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에 붙들려가 저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냐 막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우물가에 뭐 이만 그냥 내 이야기 하느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에 붙들려가 저렇게 미쳤을까 근데 여러분 미친 게 아니고 그게 사실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잇게 되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바울이 그 많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그 가지고 있는 직위와 배경과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딱 내려놓고 그 가시밭길 험한 길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돌아선 그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요새 하나님을 오빠라 그런 것도 많아 아저씨 하는 것도 많아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원어로 애다 애다란 말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다 그 창조주를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이건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말로는 아버지 하는데 말로만 아버지지 아버지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야 주님 소리는 얼마나 앵무새처럼 잘해 주님이란 소리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지문대로 살면서도 주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지요 여러분 차라리 주님 내 주인이에서 소리를 하지 말든지 아버지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 주님 별소리 다 해가면서 행동은 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불쾌하시겠냐 이거죠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소리도 함부로 안 나와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 뭘 핸게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송하고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소리도 겨우 나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냥 그 개념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주님 뭐 어쩌고 불러대면 행동은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술집도 다 하고 지 마음대로 다 재짓고 다 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겠냐 저는 생각할 때 안 해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부자간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스스로 보면 알아 알지 여러분 그 사람 생활하는 것 그 사람 행동하는 것 그 사람 말하는 것 몇 가지만 딱 보면 이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다 그거 다 딱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 뭔가가 십자가의 그 피공론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바울사도가 그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나의 나의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로다 죄인의 두목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배운 모든 학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배선물처럼 다 버리노라 왜 고상한 예수를 알기위하여 내 배운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운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바로 예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네번째로 십자가 속에 죽어도 사는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의 비밀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십자가의 비밀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진실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출세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영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며 날마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속에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약할 때 성령은 강하게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또 육이 죽고자 하면 영이 살고 육이 살고자 하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 아멘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돼 얼마 만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 죽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손 들어가면 죽기까지 나 기도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 하는 분 성경선생님 해봤어요 자 죽기까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어느 계통이든 무술을 하는 사람이든 또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어느 분야든 어떤 경지가 있어요 최고의 경지가 그 경지를 도전해서 탁 넘어갈 때에 초인간적인 기적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을 세우게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은혜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체험한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성경의 근능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 변화산이라는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가 8월이었어요 내가 물 안 먹고 마시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완전금식을 일주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 날 완전금식을 하는데 목이 타고 이루 말할수록 땀을 흘리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4일째 될 때에 그 변화산 기도원에서 제일 높은 상봉을 올라갔어 그 상봉에서 홀로 앉아서 주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그 삼중인데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어 낮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고함이라도 좀 쳐야 되는데 말도 안 나오지 일어날 힘도 없지 꼼짝없이 그거 썼으니까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탈증상 딱 있는데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이렇게 주여만 하고 있는데 아마도 몇 시간 동안을 그런 상태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요 막 일어나도 살아나도 안간힘을 다 썼는데 안 들으면 말이 안 들으니까 손가락 끝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몇 시간을 걸고 나는데 휙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가운데 손가락 끝을 발별로 탁 찔러는 통증이 딱 구멍하고 어!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정기를 잘 못 만져가야 촥 감절을 내고 온몸을 그냥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하듯이 이 손가락 끝에서 팍 해가지고 오는데 헛! 두근하고 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덜 붙인 거예요 혼자 막 거기서부터만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야!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라서 바울 사도고 고백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신된 상태 가운데 지금도 저는 가끔 가로를 하고 정말 야! 이번만큼은 강단에 도저히 설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올 때는 여지없이 신학교 시절 그 생각이 쭉 나나 그러면 나도 우리의 온몸의 전율이 팍 일어나면서 빨딱 일어났는데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냥 막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자체도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자기의 한계심을 넘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죽어 안돼 안돼 몸살라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사는 역사가 임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자리를 예라 기도하나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탁! 들어가면 신기하게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하나하나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40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계속 시금을 전폐하고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여러분 폭발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약할 때 다 강하게 성령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목격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해수를 강단해서 쓰러질 뻔하는 가로사가 수없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 기도운 원목을 하면 기도운이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 마이크를 잡고 설교 시간이 10시간은 돼야 돼요 미니몸 10시간 왜? 하루에 예배를 내 탐을 들여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요 낮 예배 또 정신 먹고 나면 2시 반 은사 집회 귀신 좋고 병 고치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면 또 저녁 집회 그러고 나면 또 한자들 특별 안수기도 상담 이게 뭐 잠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입이 그냥 붓고 터지고 온 만진창이가 되고 어느 때로는 휘청휘청해서 쓰러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각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몸속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참 젊을 때 제가 졸도를 몇 번씩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 원장 목사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데 너 죽는 게 두렵네 나는 지금부터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아멘! 하나님 옆에 가서 나 도무진 너 모르겠다 야 민바울이 너 뭐냐 이게 두려운거지 여러분 죽는 경우가 두려워 그렇지 여러분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고 하냐 그렇게 하신다면 참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을 생각을 못해 모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이 땅에 천 년 만 년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어야 요사이 백입니다 백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영원히 잘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 하늘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죽기를 가고 우리가 순교를 가고하는 신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바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한 충성은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뢰 생활하다가 시험 들은 사람 그 사람 첫 번째부터 뭔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다가 병 고친다든지 병이 안 나가네 아니 뭐 그 교회에 헝검하면 부자 되게 부자가 안 되네 자기가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조건을 달고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셨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진실한 충성하는 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충성에는 낙심이나 자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데 낙심하거나 자절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아니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그거 주셔가지고 주님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것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 한다고 나에게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거 여러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은 하나님하고 장사를 하는 장사행위이지 그건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국백성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이게 진정한 충성이오 신앙인 줄 믿으시기 말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스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 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 자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이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충성은 자절이 없습니다 자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그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니까 아멘 당연한 일을 했는데 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시험 걸릴 일이 없어 그래서 왜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의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거듭나지머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장사행위를 하려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불만이 자작해지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뭐 교회를 못 나가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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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교회 기도를 못하겠고 뭐 때문에 뭐가 어쩌고 그 잘못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시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